처음에 도입부 좋은 것 같아 지금 이런 비트는 21이나 블랙핑크에서는 잘 못 들어본 비트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베이비만스터의 색깔들이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가 좋네요 랩할 때 바로 앞으로 탁 튀어나오는 것 같아 아현이 웹 내 목소리가 앞으로 탁 나오죠 이건 살짝 21 같죠? 보컬들이 특색이 있으니까 전에 YG에서 나왔던 걸그룹들하고는 약간 차별화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아 아 미쳤어 힙합이야 라이브는 워낙 잘하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배모는 라이브죠 이 부분은 완전 팝이네요 선미 노래도 생각이 나네요 귀엽다 귀엽네 그래 너무 센 척할 필요 없어 아 목소리가 보컬 톤들이 정말 좋네요 사실 이 노래 처음 들을 때 뒤에 뽕짝뽕짝이 어떻게 나올지 살짝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아 뒤에 뽕짝뽕짝 안 해서 너무 좋아요 아 저도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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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이거예요 감사합니다.